대한통증학회에 따르니까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성인 10명 중에 한 명이 만성통증을 앓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성인 중에 10%의 비율로 지금 만성통증을 갖고 있는 건데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는 게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글쎄 통증에 생기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정형외과에서는 뼈가 이상 있어서 아프다. 신경외과에서는 신경이 문제다. 또 통증외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게 어우러져서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통증을 해석하는 것이 에너지하고 전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통증을 해석할 때 똑같은 통증이 있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시각이 틀려지고 치료법도 틀려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생산은 저기 주황색으로 보는 꼬불꼬불한 거 보이죠? 권대기 같이 생긴 거. 그게 미터콘드리아인데요.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미터콘드리아가 일을 안 하면 세포가 비실비실해지고 병이 들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통증의 원인을 전기가 떨어진 세포가 방전이 됐을 때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환이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될 수 있는데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오랫동안 너무 반복작업을 한 경우 혹은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가 난다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미터콘드리아에서 전기를 ATP가 전기의 원리거든요. 전기를 생성을 안 해요. 그러면 세포가 방전이 돼요. 세포가 방전이 되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 세포 안 하고 바깥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쌓여요. 그거를 림프 찌꺼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주위 환경이 더러워지니까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박터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게 서식하기 좋고 밀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통증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트레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염증 섬유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데 미터콘드리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기를 생산을 안 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의 통증으로 이어진다. 세포와 전기와의 관계를 들으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예요.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인데 항상 세포가 기능을 잘 하려면 충분히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전이 안 되고 중간 정도로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전기가 완전히 다 없어져서 방전이 된 상태다 그러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암 발생의 원인을 정기 생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포가 장기간 방전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상일 때는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고 이게 중간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을 하다가 이게 방전에 가까워지면 암세포의 발생까지 불러올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지금 충전과 방전으로 나뉘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충전이 잘 되면 오른쪽 노란 그림에 세포가 웃고 있잖아요. 이제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도 잘 배설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노내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건강 집회 4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땐 CTMR이 없을 때 아주 옛날이에요. 제가 이제 구식, 연식이 된 의사인데 엑스레이만 있었나요? 엑스레이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4가지를 건강 집회를 따져봐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먹느냐? 잘 먹느냐? 그다음에 잘 싸느냐? 네. 잘 자느냐? 네. 그다음에 잘 하느냐? 네. 네, 이 4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뭐 그때 CTMR이 없을 때 그거를 그때 명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딱 만져보고 촉진해보고 확인하고 치료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은사님이신데 저처럼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머리가 하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렇게 세포가 웃고 있고 아주 좋은데 우리 세포가 근데 256가지라고 그래요. 256. 그렇게 많은 종류.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받은 유전적 체질로 해서 나이 들어서 오래 쓰다 보면 빨리 망가지는 체질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코가 낮았는데 내 코도 낮았다. 어머니 코가 동그랜다. 내 눈도 동그랗다. 이렇게 담듯이 세포의 기능도 닮아요.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안이 빨리 오셨다. 그러면 자기도 노안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망가지는 쉽게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 태어난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 당뇨가 다 있으시면 자기한테 당뇨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고혈압이 있으면 나도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고혈압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따 나올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기한테 생길 확률이 30%예요. 제가 그건 조사를 통계를 다 냈어요. 하지정맥류도 유전적인 게 가장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의 종류가 많은데 자기가 망가지는 게 다 사람마다 틀리죠. 빨리 망가지는 게 아니라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관절이 나빴다 물을 거야. 자기도 그렇다 이거죠. 확률이 높아요. 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항상 충전될 수 있도록 방전되지 않고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혹시 방전돼서 통증이 있으면 충전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얘기야 그거죠. 이제 방전이 된 상태와 지금 충전이 된 상태. 과연 뭐가 지금 방전이 되고 충전이 됐는가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통증 그리고 하지정맥류 우리 몸이 세포와 전기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전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조금 새로운 접근이에요. 그동안 이제 통증으로 많은 치료들을 하시고 아직까지 좀 해방이 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방송이 좀 새롭게 좀 다가오실 텐데 우선은 이 4대 인간의 4대 욕구를 채우는 분들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셨고 이게 지금 되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좀 통증이 어디저기 좀 나타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포가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는가를 본인이 먼저 알아요. 의사보다 훨씬 본인이 증상을 먼저 느껴요. 의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본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 오시면은 많이 바빠도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런데 그 아픈 게 어떤 분은 A4 형주로 5장 적어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5장이 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객관적인 수치도 조금 어렵고 또 아픈 부위도 팔이라고 해서 그냥 팔이 어디에 딱 한 군데로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됐다. 지금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 방전이 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좀 느끼게 되나요? 본인이 이제 세포가 충전이 된 기분이 좋고요. 첫 번째.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런데 세포가 방전이 50%가 됐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건 통증이에요. 통증을 느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이제 그 밖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수면이 잘 안 돼. 불면증이 불면증을 치료할 때 에너지 떨어진 거를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딴 거는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불면증.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마비되고 두통이 있고 피부 트러블 여성들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통 변비 소화불량 그리고 여성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생리의 그 상태가 어떤 걸 보는 게 가장 민감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없어졌다 줄었다든지 많아졌다든지 길이가 길어졌다든지 그럴 때는 사무육관 선생님하고 또 일단 체크를 해보고 이런 거 또 시력 청력증.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증상이. 이게 만성피로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호르몬 이상에 따른 생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니거나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르신 볼 때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르신 기분이 오늘 사실 기분이 기분이 어떤 걸 자꾸 눈치 보잖아요. 그 기가 뭐냐면 전기기자로 전화해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가 떨어져요. 전기가 떨어질 수 에너지 떨어질 수는 기분 나빠. 우울증이. 그럼 오늘 불호령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전기기가 저는 기분 이런 것이 다 전기로 해서 그래요. 기분, 기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요즘에 늘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우울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통증도 있고 우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만성 피로에 불면증이 다 내 얘기 같다. 이런 분들은 그럼 이거를 충전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충전하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특히 노인들, 80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충전을 시켜드리면 여기 보양 먹은 것보다 낫다고. 기력이 이제 충전이 되시는 건가요? 기분이 좋아지고 찌푸드도 한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시켜주는 거와 똑같아요. 원리는요. 지금 세포가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자료하면 한번 넘어 볼까요? 마찬가지로 충전하는 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응급 양극으로 돌려가면서 충전시키는 전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단, 우리 세포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전류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세 전류를 사용을 해요. 세포에도 이렇게 응급과 양극이 존재를 하네요. 그럼 세포 충전을 할 때 1회로 충전을 하는 건가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해서 우리 핸드폰 한번 충전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충전 방전, 충전 방전에서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미터콘드리아에서 자기 스스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자가 생산이 가능하다. 40% 이하면 통증 느끼는 거거든요. 50% 이하면 그런데 자가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발동 걸 때 처음엔 푸트푸트푸트푸트푸트하다가 몇 번 하면 계속 푸트푸트푸트 계속 도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세포 충전을 충전을 했다가 또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충전을 하다 보면 미터콘드리아가 전기 생산을 잘할 수 있게 된다. 맞아요.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미터콘드리아가 정신 차리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미터콘드리아가 일을 잘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럼 세포가 방전이 됐을 때 핸드폰은 배터리를 꽂아서 충전을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좀 우리 몸은 마찬가지로 전기를 이렇게 꼽으면 돼요. 전기를 이렇게 꼽아요? 네.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피부에다가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의료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충전기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대주면 세포충전이 돼요. 그런데 충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림프찌꺼기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림프찌꺼기는 뭐냐면 순환이 약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기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되면 가래침 아시잖아요. 끈적끈적하고 냄새 나고 약간 좀 더럽고 건기 걸리면 두드름 콧물 나오잖아요. 그런 게 림프찌꺼기예요. 아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 맞아요. 그런 게 시간이 지나서 그 농도가 진해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아픈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잖아요. 네. 어깨나 이런 데 막 아프잖아요.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그게 림프찌꺼기가 꽉 차있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몸을 밖에서 만졌을 때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아프다 그러면 림프찌꺼기가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경랑 마사진 거 풀어주는 거잖아요. 림프찌꺼기. 그런데 손으로 풀어주는 거하고 전기로 풀어주는 건 효율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빨리 깊숙이 풀어지게 되고 손으로 못 푸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기 내장 속 깊숙이 있는 거 뭐 쇠장이라든지 혹은 위장의 뒤쪽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풀 수가 없어요. 손으로 경락으로 그런데 이거는 전기가 쭉 깊이 들어가서 그걸 다 풀어버리죠. 그래서 림프찌꺼기가 왜 생기느냐 하면 만성질환일 때 생기고 그다음에 약물,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이런 약물들을 장기간 먹으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처방을 받아서 먹는 약들 아닌가요? 처방을 받는 건데 꼭 필요한 약 아니면 저는 이제 대사질환,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외에는 진통제나 스테리도 계통은 무조건 다 끊으세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엄청나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편중된 편식하듯이 계속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건강하다 하는 야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분해를 하는 건데요. 전기분해를 하면 림프찌꺼기가 분해가 되면서 잘게 해서 소변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충전이 되고 주위에 아주 맑게 청소가 되면서 이제 충전이 잘 됩니다. 림프액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어서 지금 전기 자극을 하고 있는 자료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손등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픈 데를 기계를 갖다 대면 저기 안 보이네요. 화면에는. 그런데 기계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이것이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네요. 이제 우리 몸의 통증을 그동안은 약물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이런 정도로 조금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3개월 넘게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만성통증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이 세포를 림프찌꺼기를 분해를 해서 전기를 넣어줘서 세포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